힐링가족 여러분, 이번 댓글은 세금 문제, 세금 문제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 이해 못하면 일단 무조건 모으세요. 일단 세금도 내가 많이 벌어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모으세요. 자, 그런데 또 검토 대기 중에 들어왔어요. 정성 담은 토마토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이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영상 빠짐없이 밤마다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봐도 명확하지 않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같은 다른 힐링가족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요. 댓글을 올리면 제가 소개하면 그분 한 분 문제가 아니에요. 댓글을 올리는 그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질문은 결국 하나인데, 다수분들이 인지가 쉽도록 내용을 5달락으로 나눠서 질문 드리니 혹시 시간 되실 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예요. 1.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현행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매매 차익 소득은 결국 배당 소득이 되는 거니까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 소득에 더해지게 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압니다. 이자 배당 소득 포함이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달러로 직접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이런 배당 소득이고 뭐 이거 없어요. 수익금에서 250만원 공제하고 22% 세금 내면 끝. 현재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달러로 투자하는 것은. 그런데 국내에 투자하게 되면 국내 상장 우리가 투자하고 있죠. 해외 ETF. 2천만원의 수익이 넘으면 종합소득과세에 포함이 돼요.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 큰 돈을 갖다가 내년 말까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달러로 하는 게 차라리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2천만원의 수익이 넘어가면 세금을 종합과세 또 내야 되거든요. 내년 말까지만이에요. 2.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법이 개정되어 1천만원 이상 이자 배당 금융소득도 종합소득합산이 되는 걸로 변경될 거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적용이 되므로 현행대로라면 국내 상장해외 ETF매도하여 수익이 많아도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부담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년 말까지예요. 후년부터는 완전히 분류과세가 됩니다. 얼마를 벌든 간에 현재 지금 달러로 수익을 올리면 수익금액에서 250만원 공제하고 22% 세금내죠. 우리가 투자하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타현비국 나스닥 100, S&P500, 탑10, 필반나, 또 차이나정기차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를 벌든 간에 종합소득과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후년부터 내년까지만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개정으로 인해 국내 상장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로 250만원 공제 후 22%를 지불로 바뀌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을 생각하지 마세요. 후년부터는. 22% 세금 내면 끝이에요. 물론 배당금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 동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맞아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15.4% 빼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다 팔았다 하면 내가 이 투자한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요. 15.4% 빼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더 떨어지면 또 살 것 아닙니까? 소득세 15.4% 뺀 것만큼 또 계산해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떨어져야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배당소득, 우리 배당 나오죠? 1년에 1%, 3% 배당 나와요. 이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종합소득세에 그건 똑같이 해당돼요. 수익 말고 얼마 벌었던 금액은 얼마 벌든 간에 250만 원 공제하고 22% 세금 내면 끝인데 배당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배당이요. 2천만 원 넘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갖고 있었나 하면 보통 기술주는 거의 안 나오니까 1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만 해도 한 6억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종목에. 그러니 그런 분들이 극히 드물죠. 배당금을 1년에 2천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기존에 신뢰인 여행자 선생님께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웹상에서 자료들을 정확히 봐도 이 부분 명확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면 이거 척척 알 것 같죠? 몰라요.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가서 물어보세요. 이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일반인들 말고. 이 증권이나 은행에서도 몰라요. 이런 것을 정확히 대답을 해 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도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과 전혀 관련 없이 양도소득세로 불리고 와서 신고만 하게 되고 자영업자 종합소득이나 건강보험료에 또 전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는 것인지요. 네. 맞아요. 이 정도면 설명 이해하셨어요? 자. 5번까지 있어요. 4.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장기간 투자하고 차후에 연금처럼 선생님 말씀대로 월 300만 원씩 연 3천만 원 이상 정도 찾아 쓰더라도 수익이 2배라고 과정했을 시에 차익이 1,800만 원이 되니까 이게 만약 고스란히 배당소득으로 잡힌다면 안 잡힌 데도요. 수익에 대해서 1,800만 원 수익 나왔죠? 원금 빼고 250만 원 공제하고 22% 세금만 내면 끝이에요. 배당소득이 아니라 배당은 내가 배당받은 거. 그러려면 배당 2천만 원 받으면 6억, 8억, 10억 이렇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매매 차익, 수익이 난 거예요. 2천만 원 넘어도 관계없죠. 후년부터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잡힌다면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배당소득이 합쳐져서 소득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 그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의드리게 됩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현재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도 신경 안 써요. 내년 말까지 목돈이 필요한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극히 일부가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매매 차익이 내년 말까지 꼭 팔아야 될 돈이 수익이 2천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아예 달러를 하시는 게 낫겠죠. 내년 말까지예요. 그러나 후년부터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도 수익에서 250만 원 공제하고 현재 달러로 투자하는 것하고 똑같이 22% 세금만 내면 끝. 종합소득과세하고 관계없어집니다. 후년부터. 5번 마지막. 결국 짧게 요약한다면 핵심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 해외 ETF도 투자하여 매매 차익 발생 시에 현행처럼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만 잡혀서 분류가사면 끝인가? 네. 맞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됐죠? 매번 늘 힐링가족과 함께 많은 주린이들에게 좋은 경험담부터 의지의 축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자. 또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년 연말에 세금 때문에 팔고 다시 사라 그러는 게 있어요.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50만 원 공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실 분들은 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250만 원의 이익을 혜택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달에 500만 원 벌었어요. 그 해.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고 250만 원 공제를 받는다니까 249만 원 치를 수익을 낸 거를 매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50만 원 이하 249만 원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249만 원에 대한 22% 혜택을 받는 거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250만 원 공제를 한다니까 꼭 공제금액 혜택받고 싶어서. 그런데 250만 원을 혜택받는 게 아니라 250만 원에 대한 22%를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기 12개월. 한 달에 4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증권회사마다 달라요. 우리가 만 원의 주식을 샀어요. 그리고 또 계속 올라가니까 만 5천 원의 주식을 샀어요. 나중에 산 것은 대부분 비싸게 삽니다. 계속 우상향하니까 처음에는 만 원에 샀지만 만 2천 원에 사고. 계속 사야 되니까 또 만 5천 원에도 사고. 그런데 없던 증권회사는 그것을 합해버려요. 그다음에 수익난 걸 계산하는데 일부 증권사들도 어떻게 계산하면 내가 매도를 하죠. 그러면 맨 처음에 만 원에 산 걸 계산해버려요. 합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 매수한 거를 먼저 매도한 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의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250만 원 혜택이 아니라 250만 원에 대한 22% 공제받는 혜택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꾸준히 모아가세요. 이 세금 문제가 헷갈리면 우선 돈 많이 버는 거 먼저 생각하세요. 돈을 벌면 부동산은 엄청난 세금이지만 부동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세금입니다. 또 내가 본만큼 나라에 내는 건데 왜 세금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신경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 세금 내가 본만큼 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활비로 매달 쓸 것 아닙니까? 1%씩? 그럼 1년에 12%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까지 해서 1년에 15%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이 평균 1년에 15% 이상이거든요. 그러니 성공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일단 모읍시다.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매도할 때 나중에. 생활비 쓸 때. 그때 생각합시다. 또한 계산 내가 안 해도 돼요.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투자 양도세 세금 무료로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 나는 돈만 부지런히 모아서 좋은 종목에다가 투자해 두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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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